다니엘 972 예심찾기 2023년 10월 12일 하나님 오늘 하음 선포를 하면서 오래간만에 뛰면서 하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왼쪽 무릎이 많이 아팠는데 많이 나았습니다. 비록 30분 뛰고 10분을 걸으면서 하였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성냥님께서 무릎 아픈 그 원인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하나님 또 많은 호전을 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피난처 되시고 구원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